자, 이 그림은 중독이에요. 왜?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듯한 느낌이잖아.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느낌. 중독은 치명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게 중독이니까. 이 바탕도 그렇고 그냥 딱 보면 중독이지 않습니까? 이 꽃이 치명적인 유혹으로 꼬셔. 그래서 중독을 시키는. 마약과 같은 아름다운 꽃이죠. 그래서 중독인데 이게 여성성과 상징하기도 해요. 치명적인 여성성의 매력. 성에너지로 남자를 유혹하고 거부할 수 없이 유혹하는. 그래서 중독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.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으로 볼 때는 마음속에 있는 중독성을 강하게 자극하니까 중독이라는 이름이 맞겠죠? 중독이었습니다. 중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